지난달 소비자 물가의 먹거리 구성분목 10개 중 3개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10%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.7%로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3%대로 내려왔습니다. 하지만 대표적인 먹거리 물가 지표인 외식 물가 상승률은 7.6%로 전월보다 0.2%포인트 올랐습니다. 외식 물가가 상승한 건 6개월 만입니다. 특히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체 평균치보다 3.9%포인트 높았습니다. 이는 30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입니다.